되게 좀 긴장된다. 맞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대표님 빼고 우리는 정말 처음 보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선수들. 첫인상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저녁에 가는 거는. 사실 아침에 가는 게 좋은데. 근데 그 친구들이 직업이 있거나 다 이래서 저녁에 모이는 거 아니에요? 다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 다 직장에 계시니까 운동은 저녁에 하시는구나. 다 끝나고 나서. 그래서 사실 조금 훈련할 때 지쳐있는 상태에서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네, 일을 하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진짜 어려운 거지. 진짜 어렵겠어요. 그게 진짜 좋아서 하지 않으면 이렇게 못하는 거죠? 일로 생각하면 피곤한 거고. 진짜. 일 끝나고 행복하려고 가는 거면 즐겁게. 그렇죠. 근데 구단이 되게 피곤하세요. 시차 때문에. 일로 생각하시는 건 아니고. 아, 죽겠어, 나 지금. 굉장히 일로 생각하시네. 다들 괜찮은 거 신기하다. 저는 완벽하게 적응했습니다. 오늘은 진짜 컨디션이 괜찮아요, 형. 자, 여러분들 여기 옆에 보시면 럭비 구장이에요. 여기에요? 럭비 구장이에요. 아, 그러네. 이거 왜 설명하세요? 여러분들 럭비 구장 처음 봤을 거 같은데. 처음 봤어요? 되게 기대했잖아요. 근데 여긴 줄 알고? 괜찮다. 예열을 해야 되니까. 그럼 오른쪽에 축구하네요? 오른쪽에 축구를 하죠. 어, 우리 구장이다. 진짜요? 어, 우리 구장이다. 진짜요? 어, 이거 우리 구장이야. 정말요? 어, 이게 거꾸로 왔구나. 우리 구장이네. 이게 우리 스탠더입니다. 아, 진짜요? 우리가 오니까 형님 에너지가 다른데요? 어,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나 이쪽으로 처음 와보고도. 구장 좋다. 어, 좋은데요? 이 구장이 몇 개입니다. 여기 옆에 보세요. 아, 그렇네요. 근데 여기 오니까 마음이.. 설레네요. 설렌다. 아, 이 구장 봐봐, 구장. 확실히, 야. 아, 뻥 뚫려있다. 근데 진짜 커요. 아, 근데 이런 환경에서 축구하면 진짜 기분 좋겠다. 하늘도 이렇게 떠 있고. 저 애들이 훌륭한 거 보세요. 아, 진짜? 그러니까 영국이 축구에 있는 거 같은데. 네, 진짜. 이런 게 너무 좋고. 진짜 뻥 뚫려있어요, 뻥 뚫려있어요. 어, 너무 좋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여기부터 시작이네요. 와. 여기는 어디예요, 오빠? 여기가 그 킹스 하우스 스포츠 그라운드라고. 축구하고 럭비, 크리켓을 할 수 있는 종합 스포츠 센터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영국이 확실히 축구 종가나 스포츠, 올림픽 종목의 대다수가 영국에서 출연해서 확실히 스포츠에 대한 인프라는 너무나 잘 되어있어요. 너무 좋네요. 하, 진짜 이렇게 잘해놓으니까. 이러니까. 어, 여기 있네. 네. 오, 첼스, 오, 첼스 로버스. 오, 칩이다. 야, 이거. 8시 반부터 한다고 나와있네. 산책을 했네요. 오, 칩. 오, 칩.